만남의 레시피 감자 치즈볼 들어봤어요? 못난이 감자 조금 못생겼을 뿐인지 맛은 기가 막히죠?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콕 삶아주세요 볼에 삶은 감자를 넣고 곱게 으깨어주세요 밝은 편에 다진 채소를 대달 볶아요 다진 돼지고기도 대달 볶다가 신간장, 홍설탕을 넣고 볶습니다 으깬 감자에 준비한 재료를 빠짐없이 싹 다 넣고 보루 섞어주시고 주먹 크기로 뭉쳐서 스틱 치즈 제다 치즈, 피자 치즈를 넣어요 참 쉽죠? 마지막으로 기름에 투하 오우야, 드리드 드리드 드리죠? 겉은 바삭바삭 혹은 버틸 버틸 감자 치즈볼 완성! 못난이 감자의 대변신 훌륭하죠? 저저저 쭈웅 늘어나는 치즈의 자태를 좀 보세요 못난이 감자는 어디? 이마트에! 자세한 레시피는 이마트 앱에! 뱀고릉 이 카드을 들어와는 치즈가 이마트앱에 스틱 치즈완을 많이 눌러서